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스피에서 870개가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4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 하락의 이유 확인해보고 대응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라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릿지앤브리지의 강현호 과장과 함께 종목들 분석해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 와이라노 종목부터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와이라노 5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한가 맞은 종목들도 몇 개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좀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오늘은 좀 되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인데요.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가박스를 통해서 영화관 산업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오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가 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해서 두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지금 거의 2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환율이 상당히 치솟으면서 이제 킹달러까지도 오면서 지금 환율 1,400원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좀 좋은 상황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의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기회 속에서 이제 또 우리가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한다면 다시 시장이 상승할 때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다들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의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종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해서 OTT 업체들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각박스라는 영화관을 통해서 영화 또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1, 2분기 때는 영화 산업이나 미디어 콘텐츠 쪽이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에 조금 사그라들면서 적자로 전환이 된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다만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을 영업이익 50억 정도 수준을 발표를 해준 만큼 다시금 이제 실적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장기적으로 흑자 전환한 건 맞지만 지금 당장 이 영화관 산업에 대한 축소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근 다들 보셨겠지만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상당히 재미있는 흐름이 나오면서 흥행을 성공을 했는데요. 결국엔 지금 영화관 쪽보다 이러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이런 OTT 쪽에서 방영되는 단기적인 드라마들, 미니 시리즈들이 흥행을 더 크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관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사양되는 산업이 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만 이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기업은 자회사로서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OTT 쪽의 성장도 당연히 더욱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회사의 영화관 비중 자체도 앞으로는 좀 줄여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OTT 쪽 시장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은 나타나줬지만 예상했던 100억의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영화관 쪽, 이러한 부진이 나타나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OTT 쪽으로 최대한 집중하면서 보면 될 종목으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종목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좀 크게 4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2만 원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매수가 현재가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공략하시는 방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리 중앙, 오늘 5%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와이라너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너 종목은 명신 산업입니다. 명신 산업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오늘 명신 산업도 지금 8% 정도 떨어지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사실 최근 바닷권에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고스란히 다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쌍바닥이라고 보면 쌍바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까지 지금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는 하스탬핑 공법을 사용해서 차량 경량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거래처로서는 전기차 쪽에 태모사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현대기아 이쪽까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는 지금 기술력으로 지금 압도적인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의 주요 납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운송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물류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급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항공 물류를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왔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자를 이어갔었다는 게 가장 큰 하락에 대한 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거래처로 납품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큰 매출액 증가가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물류난도 해소가 되었고 이런 항공 물류를 이용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이제 주가마저도 이제 쌍바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나아갈 만한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그 IRA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부분이 공장, 미국 쪽에 있는 공장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상당히 많이 준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글로벌 공장을 생산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좀 더 강력한 매출액 증대와 영업이익 증대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시장 빠지면서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또 부담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상장 가격보다도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신다라면 향후 시장 안정화됐을 때 충분히 좋은 흐름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매수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현재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2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투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필히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공략을 하시는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도 역시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이 좀 방향을 전환시켰을 때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지금 당장 저희가 매수하자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또 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도 오늘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6%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 CS 윈드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풍력타워 관련해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동사도 마찬가지 별도의 이슈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지금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매집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S 윈드가 향후 우리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느냐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도 지금 있으니까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IRA 감축법을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CS 윈드가 미국 쪽에 있는 공장에서만 얻어들이는 인플렛 감축법 영향이 거의 1,500억 규모의 세제 혜택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CS 윈드는 향후 미국 쪽에 있는 공장도 계속해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 종목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쪽에서 지어지는 이런 공장의 증설이 생각보다 더욱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 올해는 CS 윈드가 실적 면에서는 조금 둔화가 된 상황은 맞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7만 1천 원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사실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닷건에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국민연금의 주요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메이저들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인 조금 포인트들을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 중에 가장 큰 지표가 메이저들의 수급인 만큼 지금 신재생에너지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정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순간에 지금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인 것만큼 향후 기대감도 크고 여기서 분명히 우리 투자자분들도 잘 집중해서 보신다라면 앞으로 좀 크게 같이 메이저들과 같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CS윈드라는 종목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매수가 마찬가지 이 종목도 현재가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9천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떨어지는 구간 바닥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 투매가 나올지 모른다. 시장의 안정화를 확인하시면서 공략하시는 것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이라노 세 종목 오늘 컨텐트리 중앙 명신산업 CS윈드 이렇게 세계를 살펴봤는데요. 강연호 과장이 계속 강조를 해주셨듯이 지금 당장 사서 수익을 보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이런 종목들을 잘 담게 되면 어쨌든 시장을 또 이길 수 있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호 과장과 함께 이 종목들 분석해보고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